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덩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세탁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루컴즈 통돌이 세탁기기입니다. 가격 대비 용량 넉넉한 세탁기로 2,3인 가구용으로 좋고 10가지 세탁 코스 지원합니다. AS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삼성 아기사랑 세탁기입니다. 아기옷 세탁기로 삼성 제품으로 AS 잘 되어 있고 1인 가구도 쓸 수 있으며 삶음 기능 지원합니다. 3위는 LG 통돌이 세탁기입니다. 2인 가구용으로 좋은 세탁기로 통돌이로 세탁 시간 빠르고 LG 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우수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2위는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세탁기로 삼성 제품으로 AS 우수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일반 가정용으로 좋습니다. 1위는 LG전자 트럼 드럼 세탁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세탁기로 LG 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우수하고 겨울이 불빨래 가능하며 식스모션 세탁 지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